여기 왜 용산 소방서장이 껴있느냐?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내리치면서 내가 호통을 쳤다. 내가 이놈들을 혼내주고 있다. 참 최악의 리더입니다. 최악의 리더. 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12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6명을 입건했죠. 용산경찰서장 112 상황관리관, 정보과장, 정보계장, 그리고 용산소방서장과 용산구청장. 대표적인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여기 왜 용산소방서장이 껴있냐?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사 직후에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하면서 밤새도록 4차례나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여기 왜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심지어 참사 직후에 이 브리핑 장면을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손 떠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는 정부가 책임을 소방서장에게 전가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글도 마치 예견하듯이 올라왔습니다. 참사 직후에 올렸던 글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장 안치 46명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서 안치 중에 있습니다. 성함하고 직체 코로나 다시 부탁드립니다. 서울 용산소방서장 최성범입니다. 저희 보건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직관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이거 보나마나 나중에 수습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을 텐데 저 말단 직원들한테 책임 묻는 거 아니야? 용산소방서장한테 책임 묻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리 우려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경찰이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이유는 용산소방서 구급차가 오히려 종로소방서보다 더 늦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왜 119 안전센터에 대기하지 않았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소방서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어디서 놀다 온 게 아니고요. 이태원역 인근에 머리출혈 환자가 발생해서 그 환자를 이송하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표창장을 주어도 부족할 사람을 다른 사람들하고 묶어서 입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랫사람들 앉혀놓고 회의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하죠.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냐?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냐? 납득이 안 된다. 책임을 묻겠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찰한테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발언을 했던 게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인력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더니 그거 감싸면서 하느라고 경찰한테는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발표를 했던 게 바로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아이쿠, 이 정도로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비공개 회의인데 그 발언 전문을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내리치면서 내가 호통을 쳤다. 내가 이놈들을 혼내주고 있다. 그러니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윤석열 발언 전문에는 막연하게 다 책임을 지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여전히 검사 마인드죠.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나중 문제고요. 정치적이고 도의적이고 정무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는 책임 아직 묻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 묻고 나면 그 다음은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 거니까. 이상민을 앞에 방패마기로 세워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최악의 리더입니다. 최악의 리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리더 많이 경험하죠. 어느 중소기업 회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업무 지시를 해요. 올해 우리가 성과를 내야 돼. 여기서 우산도 팔고 선글라스도 파는데 선글라스가 많이 남아. 선글라스 반드시 많이 팔아. 이러고 강조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요. 영업부장 임원들 시켜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팔겠다고 직원들이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우산 들고 와서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사세요. 이러면 장사에 방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산 파는 사람들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팔러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쫄짝 젖었어. 그랬더니 선글라스도 당연히 안 팔렸겠죠. 그랬더니 회장이 자기가 선글라스 팔으라고 지시해놓고 그 직원들 모아놓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왜 선글라스 팔러 갔냐. 왜 현장에서 우산 안 팔았냐. 이러고 아랫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리더 간혹 경험합니다. 정말 최악의 리더죠. 책임지지 않는 리더. 그리고 자기가 업무 지시해놓고 나중에 책임은 아랫사람한테 전가하는 그런 리더. 참 최악의 대통령이고 최악의 리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심지어 경찰의 날 기념식에 가서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하라고 힘주어서 얘기하면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마약 얘기 꺼내면 음모론이고 장관 경질론 장관 책임론 꺼내면 미개한 사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마약 얘기 꺼내면 음모론과 함께 하는 권인분을 취소할 텐데요. 그래야цион이나 이스모와 함께 하는 중에서 뺀다가 다시 하다보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할 때 그 resulting 중에는 이본모로 팔아가 대결할 때 끝에 조합을 쳐다듬는 것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속에 있는 미래를 찾아서 상대를 주십시오 할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